자 오늘은 우둔팬 믹스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그립을 일단은 조립식 비닐을 한번 뜯어서 다 빼보겠습니다 다 뺀 다음 뭐 만드는거는 간단해요 뭐 어려운건 하나도 없구요 자 일단은 재료를 다 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둔팬이 있고 그리고 컴퓨터 뚜껑이 있고 그리고 메탈팁 그리고 그립 그리고 여유분 있고 그리고 투명팬도사 그립 자 일단은 우둔팬에다가 꼽습니다 밀어서 꼽으면은 이게 잘 들어갑니다 아주 쉽게 그런 다음 여유분 두칸짜리 그립을 저는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칸짜리 그립을 이렇게 잘 아주 쉽게 뭐 그립이 연해서 아마 금방금방 들어가실 거에요 그리고 편도사 그립을 자 이렇게 꽂으시면 되요 한 1.5cm 정도 여유를 남기고 밀어 넣으시면 되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그립을 그립 대신 일단 메탈팁을 꼽습니다 딱 맞게끔 꽂은 다음 밑에 그립을 올려가지고 애니멀 그립을 올려가지고 일단 유격을 맞춰요 그리고 메탈팁을 이렇게 꼽으면은 뭐 양쪽으로 다가 다 꽂으면은 일단 펜은 완성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펜 만드는건 뭐 장비 뭐 벤치나 뭐 다른 커터칼이나 가위 뭐 그런것들이 사용이 안 돼서 일단 조립이 편하고 쉽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길이 한번 재볼게요 길이 한 20cm 조금 넘네요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지만 뭐 돌리기에는 아주 적당한 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뭐 우등펜 믹스를 펜 만드는 튜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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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